그래요 그러면 앵컬 나왔으니까 앵컬 띄워먹으면 3년 재수 없다고 하더라고 앵컬 나왔으니까 앵컬 하겠습니다 서비스룽 선생님 거기 저 김성환 전민님 분이 중에서 붙지 마세요 하나 해주세요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내 나이 웃지 마세요 그는 난 내 처치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온원의 십자가 따라오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바른 다리 왔는데 시사간 세월에서 너무 눈물 솟아 넘어가는 처음부터 당신이 너가 뱅 줄 몰랐느냐 새워라 하지는 말은 아세 환원 동호자인부 동양기부 지부장님 잘 붙이시려고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참고 웃지 마세요 울어보도 할 말아요 내가 힘들어하세요 흘러난 내 천지 자랑되도 없는데 영원한 십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만 없는데 바른까지만 없는데 지지아갈 세월에서 너는 눈물 솟아 넘어가는 존중 너 가는 건 몰라 솟아나 아니면 바로가 여기까지만 없는데 풍선까지만 없는데 지지아갈 세월에서 너는 눈물 솟아 넘어가는 존중 솟아나 아니면 바로가 솟아나 아니면 바로가 솟아나 아니면 바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